뭐다? 막내부터 해 네 안녕하세요 원이라고 합니다 원이 이렇게 해야 돼요? 아 그거 되게 민망한데 잘하구만 안녕하세요 그룹 이름 규정입니다 네 희민정이요 원이 제 친구 톤남 한 번 해볼까? 화이팅 그룹 이름 저는 클럽을 사실 가본 적이 나 이거 그냥 아 진짜 이거 진짜 안 돼 왜 화낫도 오케이 갑시다 커플 아이템 커플 아이템 커플 아이템 그룹 이름 커플 소금 오 오 둘만 아는 둘만 둘 만 볼 수 있게 그런 게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좋지 않나 저는 아 씨 뭐예요? 아 아 아 아 아 고생했다 진지한 편지? 편지 좋지 글 쓰는 걸 원래 좀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라고? 되게 좋아하는 사람 생각 모닝콜이지? 너가 날 깨워준 거야? 여보세요? 응 여보 어 잘 잤어? 일어났어? 나 어제 너무 늦게까지 일해서 피곤해가지고 아 진짜? 잠을 못 잤어 아 그래? 이따 만날까? 이따? 응 알겠어 아 안 들렸지? 다 살렸다 일본이요 발달되어 있는 그런 문화를 체험해 보고 싶고 어떤 문화인가요?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문화인가요? 일단 쇼핑하기도 좋고 응 일본만의 감성이 데이트하기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문화인가요? 봐봐 나 봐봐 제가 한 번 해볼까요? 이거 봐요 시켜봐요 일단 여기 상황이 둘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술 마시고 있다가 짠을 하는 거야 짠을 해 짠 짠 네 네 지금 나가셔야 돼요 아 막장하고 나갈까? 네 짠 이거 마시면 오늘부터 사귀는 거다 짠 짠 짠 짠 짠 짠 제가 지금까지 하는 거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얘 얘 이거면 일단은 오케이 할 거 같아요 로롸 에피소를 ühr 원 제가 신사동 가로수길 쪽으로 혼자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새벽에 이렇게 걸으면 분위기가 되게 달라서 가로수길에는 클럽 근처 아닌가요? 저희 클럽은 사실 가본 적이 알겠습니다 뭐야? 큰일 났어? 오 일어섰어 첫 번째 일단 할게요 날 불러서 이렇게 어? 하는 느낌 일단 하나 해볼게 재원쓰 이런 거 하나 해 손 이렇게 뒤에서 잡고 가로수길 약간 벤치 같은 데서 그냥 커피 마시는 느낌 멋있네 나 이거 약간 꿈 같아 지금 그루루룸 된장찌개요 밖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같이 하게 되잖아요 요리를 그 시간이 좋은 거지 음식이 솔직히 맛이 없어도 그냥 재밌고 아 이거 안 돼 할 수 있다 하나씩 해볼래 일단 하나씩 해도 잘하는 사람이 그거 그래 나 혼자 할까? 그래 아 왜 그래 아 됐어 나 집에 갈래 삼겹살 먹을래 아니면 소고기 먹을래? 아 고기 먹으러 갈래? 왜 그래 왜 그래 나 화났다고 기분 안 좋다고 왜 화낫더 더 화날 것 같아 아 간발의 차이로 졌네 너무 아쉽다 아 진짜 제가 오늘 불미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 모습 안 보이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발의 차이로 졌네 아쉽다 아쉬웠어요 바닐라 바닐라 파이팅 해보는 앨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